저 BYDA 경쟁력은 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경쟁력도 존재하지만 품질 경쟁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올린 거예요? 보통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잘하는 이유는 수직 통합을 하고 있어요. 수직 통합을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아웃소싱을 했어요. 브레이크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시트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핸드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샤치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이걸 사실에서 완성차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조립하는 회사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BYDA가 만드는 전기차 중에서 중저가용으로 돌핀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유리차하고 타이어 외에는 비아디가 다 만듭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아디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가 있군요. 3분기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면서 주가도 폭등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쇼에서 일본 회사의 코를 납작하게 하면서 비아디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역 장벽도 만들 정도죠. 비아디 계속 질주하게 될까요? IT 언박싱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비아디 한국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벌써요? 버스요. 버스는 많죠. 상용시장에 버스가 많고 승용차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비아디 박사님의 표현으로는 폭주. 비아디 질주가 아니라 폭주 수준이다. 그렇게 잘 나가요? 우선 수치만 보더라도 4, 3분기 실적에서 우선 세계 지금 제일 1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43만 5,100대를 팔았습니다. 3, 4분기 때. 그런데 비아디가 순수 전기차만 43만 1,600대. 그러니까 그 격차가 3,5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싹 따라왔는데요. 그런데 그 기울기 곡선이 언제부터 올라가냐면 정말로 7, 8, 9월 들어서 올라갔거든요. 2021년 기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비아디의 판매일 순위는 13위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13위, 2022년에는 1위.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4, 4분기까지 간다면 글로벌 1위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수도 내수지만 내수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 잘 팔리니까 실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비아디가 2022년 7월부터 수출을 시작을 했는데요. 월시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 통계에 의하면 완만하게 성장하던 수출 곡선이 올해 7월부터 7월, 8월, 9월에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놀라서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럽연화 같은 경우는 이거 혹시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이 들어간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데 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역설적으로 볼 때는 비아디 칭찬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게시판에도 의견 주시네요. 5352님. 백화점에도 입점이 돼 있어요? 몰랐는데. 거기서 전시차를 보셨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기차가 예를 들면 가격대를 보시면 테슬라의 모델3, 가장 저렴한 차가 모델3인데 33만 5천 달러까지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비아디에서 가장 비싼 차가 3만 5백 달러. 즉 테슬라보다 조금 쌉니다. 즉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를 보다 비아디의 가장 최상위가 더 저렴하다는 거고 비아디는 심지어 가장 저렴한 거는 14,500 달러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활동으로 2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비아디 시승기 이런 거 찾아보시면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은 없습니다만 이런 데서 나오는 시승기를 보면 거의 모델3 수준이다. 괜찮다. 모델3 수준으로 여러분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테슬라하고 똑같이 차량이 탔을 때는 옆에 큰 아이패드. 이거 외에는 버튼이 똑같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원래 과거에 토요타를 카피했다 뭘 했다 할 정도로 카피하는 데는 염치를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 그 시리라고 하는 시리라고 하는 s-e-a-l이라고 하는 비아디에서 가장 고가형 모델은 정말 모델3를 완전히 누가 봐도 카피했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외향 디자인도 비슷하고 외향 디자인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다양한 버튼들을 없애고 이렇게 터치 화면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기술력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운 거고 실제로 이 하드웨어에 대한 장악력이 되게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그런데 국내에서는 원래 배터리 회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세계 2위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LFP 배터리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BYD 같은 경우에는 이 LFP 배터리가 단점이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BYD만의 LFP 배터리가 있어요. 블레이드라고 해서 LFP 블레이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셀 우리가 건전지 모양을 가지고 몇 가지를 묶으면 그게 모듈이 되고 모듈을 어떤 데다가 파킹하면 이걸 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셀 모듈을 폐기라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데 이 중간에 모듈 구조를 없애고 얇은 판넬에다가 집어온 겁니다. 집어오서 처음부터 셀이 즉 폐기되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동그란 거 동그란 걸 연결하다 보면 빈칸이 나오거든요. 빈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꽉꽉 채웠기 때문에 훨씬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깁니다. 예를 들면 BYD의 아까 말했던 시리라는 건 560km를 달려요. 한 번 충전해서. 네. 한 번 충전하면 그러니까 즉 전통적인 NCM 즉 니켈 코발트 망간하고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도 올해 5월부터 판매하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비제트라는 모델에다가 지금 블레이드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BYD의 LFB 배터리를 쓰고 있고 지금 테슬라도 CAT뿐만이 아니라 이 BYD의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 중국에서 출시되는 메르처데스 벤츠의 모델에도 BYD 블레이드 모델을 쓰는데 이건 무려 760km를 달립니다. 760km요? 네. 그러니까 LFB 배터리는 멀리 가지 않아서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한국분들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BYD가 이걸 극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2위 배터리 기업으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보통 전기자동차의 비용 같은 경우에 40%에서 50%가 배터리가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자사 배터리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있어요. 외부에도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 자사의 배터리 가격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렴한 배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은 버스 외에는 수출을 못하고 있고 자동차는 수출을 못하지만 미국 외에 유럽과 동남아에서 계속 질주를 하고 있고 지금 태국 시장에서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BYD. BYD가 이렇게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게 어느 틈에 여기까지 왔나 싶은데 이 회사는 차를 왜 이렇게 잘 만들어요? 우선은 BYD의 경쟁력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경쟁력도 존재하지만 품질 경쟁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올릴 거예요? 보통 이걸 수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잘하는 이유는 수직 통합을 하고 있어요. 수직 통합을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아웃소싱을 했어요. 브레이크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시트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핸드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샤시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고 이걸 사실을 위해서 완성차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조립하는 회사들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BYD가 만드는 전기차 중에서 중저가용으로 돌핀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유리차하고 타이어 외에는 BYD가 다 만듭니다. 그냥 우리가 전부 다? 다 만든다는 건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각각의 부품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품에 대한 컨트롤을 갖고 갖게 되면 부품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 컨트롤이 들어가거든요. 이 마이크로 컨트롤을 딱 연결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OS예요. 애플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런 공급망 관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품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애플의 OS하고 연결이 대단히 잘 돼 있어서 그래서 OS만 바꿔도 카메라 성능이 좋아진다든지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간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하드웨어를 자동차 하드웨어를 완전히 장악한 기업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테슬라하고 BYD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능력이 뛰어다녀다는 거고 또 BYD는 자동차 칩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은. 반도체도 만들어요? 네. 반도체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전기차에서 많이 수급이 필요한 배터리 반도체 이건 자사가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터도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모터도 100%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보겠어요. 사실은 내연기관에 부품이 빠졌기 때문에 보통 내연기관 하면 부품이 3만 개에서 4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2천 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2천 개 대부분을 다 만드는 거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의자까지 만들고 있는 거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 그다음에 배터리 거기 들어가는 칩 이거를 본인들이 다 만들다 보니까 이 품질들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속도로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5월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세계에서 두려운 기업들이 있다. 자기는 GM도 두렵지 않고 미안하지만 현대자동차도 두렵지 않고 폭스바겐도 두렵지 않고 벤츠도 두렵지 않은데 딱 비아드가 두렵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일리 컴퓨티티브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테슬라고 견적할 수 있는 것은 비아드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핀 또 이런 것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정도로 비아드가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비아드가 이렇게까지 따라왔구나. 이거 약간 깜짝 놀랐어요. 반도체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 남의 손 하나도 안 거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수입 규제가 오던 공급망 이슈가 생기던 우린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무서운데 안 그래도 일본 모빌리티 쇼 행사장의 사진을 봤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본에서 열린 그런 행사인데 일본 자동차 브랜드 부스하고 비아드 부스를 비교한 사진이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산하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 부스는 한산하고요. 팔이 날리고 비아드 부스에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이게 비아드가 대형 SUV를 선보였는데 이게 또 화제를 모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도쿄 모토쇼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요. 지난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아서 4년 만에 열렸고요. 세계 5대 자동차 모토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일본 자동차들이 자신들의 진가를 발휘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모든 화두는 전기차다 보니까 일본 차들의 전기차들을 다 선보여야 되는데 컨셉트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사실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면서 전기차에서 실기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컨셉트카만 있는데 이번에 BID가 그러면 우리 이제 대형 좀 SUV도 우리도 잘 만들어라고 해서 U8이라고 하는 SUV를 선보였는데 이것의 특징이 360도 회전을 가만히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보면 360도 회전을 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4개의 바퀴가 다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축이 있어가지고 앞에 바퀴 2개는 축으로 연결하고 뒤에 바퀴 2개도 축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4개 바퀴가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토를 따로따로 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따로따로 달았어도 2개를 연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U8 같은 경우는 연결하지 않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바퀴 앞바퀴와 뒷바퀴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앞바퀴하고 뒷바퀴는 왼쪽으로 돌면서 이게 자유자재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실력 즉 모토도 자기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구현들을 기능 구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실력을 맘껏 뽐냈고 부스에도 사실은 대부분 다 BRD에 몰릴 정도로 이 차가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 시장에도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보통 표현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시장에도 중국 자동차가 진출을 했고 지금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도 BRD가 얼마나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일본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144님 그래요. 아니 중국 브랜드만 너무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의견 주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피직이면 백전 백승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일 테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중요할 텐데 남들이 뭐 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따라가죠. 현대가 잘 나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한테 훨씬 좋을 텐데 해외로 더 진출해야 되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테슬라 견제해야 된다 얘기 나오다가 BRD가 어느 틈에 세계 시장 1등을 넘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박사님. 우선 지금 현대 내부적으로는 저도 현대자동차 다닌 분들하고 이렇게 몇 번 만나보면 내부적으로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제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토요타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품 업체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예를 들면 700군데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납품하는 업체마다 거기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다들 모여보세요. 이번에 우리가 전체의 소프트웨어를 요조케 업그레이드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부품을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세요. 소프트웨어를. 그럼 이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도 많아서 자체 개발자가 없어요. 그럼 또 이걸 외주를 줘요. 업체 불러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개편한다는데 이번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바꾸고 에러 수정하고 이러면 조금의 업데이트를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더라면 테슬라한테는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턱이 이렇게 자동차가 길을 가다 보면 방지턱이 있는데 방지턱을 갖다가 있을 때마다 테스타가 이렇게 좀 서스펜션이 안 좋아서 차근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밥 먹다가 개발자가 그럼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그 gps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거 온다는 경고 오면 그때 가서 서스펜션을 조금 조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방지턱 직점마다. 그래가지고 그날 업데이트해가지고 그 다음날 뿌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네. 업데이트하면 그다음부터 테슬라의 모델3이라든지 모델Y는 방지턱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 감지하게 되면 gps 데이터로 서스펜션이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흔히 말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니 차가 달라졌어요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BYD가 테슬라하고 똑같이 구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현대차가 이 부분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대차도 그런데 방향성은 잘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라고 해서 오래 가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타보시면 내연기관차도 400km 안 가는 차들이 많아요. 다만 예외는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장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충전소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충전소를 많이 갖고 있었던 테슬라의 충전소로 통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테슬라는 2만 개가 넘게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겨울이고 뭐라 그래도 그렇게 한번 수도권에서 주행하면서 오늘 출퇴근하면서 400km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업용 차량은 또 계산에 의해서 충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현대차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타도 시급히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현대차가 실수를 좀 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이번에 니오를 니오에다가도 그렇고 모닝과 같은 조그만 차 있잖아요. 이 조그만 차에도 전기차로 해가지고 보급형 차를 만들려고 하고요. 저가형 자동차. 워낙 중구차가 싸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갖다 뜯어내고 전기차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현대차에게는 실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번에 스텔레니티스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짜리 중국 공약형. 그러니까 이런 차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중저가용 차에서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중저가인데도 이렇게 잘 만들었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의 전 세계 시장의 58.7%가 중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빼놓고 전기차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국에서 거의 장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기차 중국에서 거의 장사 못 팔고 있거든요. 사실 내연기관차도 장사 못한 지는 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시장을 놓치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1위 시장 2위 시장 3위 시장을 뽑으라면 중국차 시장의 패신저카 그러니까 승용차 시장에서 1위고요.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유럽이거든요. 미국하고 유럽만 가지고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와야 가격을 내릴 수가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 여기서 훨씬 더 품질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공약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중국 공약할 수 있는 키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중국을 공약하기 위해서는 이미 BYD가 표준처럼 눈높이를 맞춰놨기 때문에 BYD 수준을 맞추려면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터리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게 전기차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우수수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리고 간밤에도 지금 배터리 주가 왜 이러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GM하고 혼다가 같이 동맹해서 전기차 세모델 만드는 거 보류한다고 했어요. 전기차 시장 캐파가 생각만큼 빨리 안 늘어나서 돈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국내에도 2차전지 투자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3, 4분기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거시경제가 이렇게까지 걱정이 된 적이 없다. 사실은 어닝콜에서 항상 일론 머스크는 좀 질렀거든요. 우리 좀 있으면 뭐 나올 거고 뭐 나올 거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려는데 이번에 어닝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걱정된다. 너무나 걱정된다. 이런 표현들을 대단히 많이 쓰면서 심지어는 멕시코 공장을 짓는 것을 좀 보류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멕시코에다가 투자할 돈이 있어도 차라리 베를린 공장과 오스틴 공장을 확대해서 여기에서 거시경제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생산량을 늘릴지 줄일지만 해도 대응하기 충분한데 지금 막대한 돈을 지금 멕시코 공장을 짓는 데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거시경제 리스크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또한 뭐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가격을 내렸는데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1보다 크면 가격을 내린 것만 보다 판매량이 늘어야 되는데 사실 1보다 작다는 거 자기네들도 인정한다. 그건 뭐냐 하면 가격을 내린 것은 결국은 이자율 상승을 상세하는 효과 외에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판매 효과는 없었고 겨우 이자율 상승을 막아내는 정도였다. 왜냐하면 미국은 90%가 넘게가 다 활부로 금융으로 자동차를 구매를 합니다. 활부 금융으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당시에 이자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다는 것은 구매력을 떨어뜨리죠. 그렇죠.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 부분을 상세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요를 갖다가 증폭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수요를 어떻게든지 하한선을 마감한 놓는 것만으로도 지금 역부족이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시장 전만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2차 전지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속에 이 배 속에 어떤 전지 들어있느냐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참 한동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박사님 우리 전기차 얘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봐요. 좋죠. 자 지금까지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